1. 물이 변하여 혼인잔치에 포도주로 변했던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 간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떼뼛에 예수님도 함께 그 따가운 모래밭을 맨발로 물덩이를 쥐고 걸어가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없는 극률과 자비로서 그 여인을 야곱의 운물가 옆에서 찾아가서 아름다운 생명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은 그 여인의 유일한 모든 소욕이 물덩이에 있습니다 물을 기러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물덩이를 버리고 그는 사람을 만나기를 제일 두려워했던 여자가 물덩이를 버리고 동네에 찾아가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래야 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5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기나긴 세월에 반평생을 지나서 그 병마에 시달렸던 중풍병 환자를 만났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양문곁에 베데스라는 목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야곱의 운물가로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으며 또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38년 된 이 중풍 환자를 만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기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라고 끝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평생을 지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38년 된 영적인 문동병자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엄숙하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극률을 베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지게 그럼 낫으려고 이러고 왔는데요 낫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지요 나 같으면 배우지 못하고 예절도 없는 내가 낫으려니까 여기 왔지요 그런데 이 분의 말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솔직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사정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 기나긴 세월 속에서 38년입니다 나는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외톨입니다 난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나는 못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래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이런 신세입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에 섞인 이런 말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의 대답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은 이랬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솔직하고 겸손하고 안타까운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못가에 왔을 때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연못가에는 많은 환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이름 모르는 병자들이 많이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것은 38년 우리가 60세를 산다 할 것 같으면 반평생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우리가 이 긴 세월 동안에 주님의 전을 찾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깊이 숨겨있는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문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상 해결한다 할지라도 수박 거탈기로 해결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적에만이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하여 꼭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실어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8년 2000년 전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같은 역사로 베데스와 연못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말씀을 선포할 적에 우리 심령이 움직이기를 원하며 우리 가슴이 떨리기를 원하며 우리 몸이 진동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병이 한길로 들어왔다 일곱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38년 동안 기어서 갔습니다 물이 동할 적에 쳐도 물이 동하는 것은 두 눈을 뜨고 봤기 때문에 나는 혼신을 다하여 기어서 갔지만은 다른 사람이 풍덩풍덩 되돌아갈 즉에 나는 너무나도 절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또 말해 일어나라고요? 나 38년 동안 한 번도 다리를 써보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병자는요 주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주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겸손한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곧 나왔다는 이 말씀 속에 곧 나와서 이 네 글자 속에서는 이 환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주여 높이는 그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날은 안식일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쏙 다 모두 다 또 유대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까 우리 찬성했잖아요 은혜 은혜 모든 것은 은혜로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이 자리에 쏟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은혜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히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거 띄워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나 우리에게 있는 그 실상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제자의 돈은 뭔가 하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 버려야 됩니다 두 벌로 또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벌로 또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과 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직 내게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것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중에는 이제 저 그리스도 시대가 오면 우리가 지금이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아등바등하고 저금해도 다 부싱 이젠 다 없어져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그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즉에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뛰고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면서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경유할 즉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미몸에 앉았던 안절뱅이가 아니냐 하면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많은 것을 교훈하시고 많은 것을 비후로 또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떠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이름 종교한 그 이름 구호로만 외치는 그 이름이 아니고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구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믿을 적에 그 이름의 효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리뽀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리뽀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야 돼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게 꿇게 하시고 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사망을 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음부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기 전에는 오직 예수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또 하나의 이름을 덧붙인 것은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자 아멘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주 예수여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여 주의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이 날마다 우리에게 닥칩니다 더 이렇게 닥칠 적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일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것을 한 백 번 부릅니다 지금도 역시 항상 같이 주 예수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 예수를 안 부르니까 우리 북경 신하고는 이 사회 때문에 내가 다음 주 일 날에 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주 예수여 이러면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해 실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보면 9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라 열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 그렇기 때 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병을 완전히 박살내고 파쇄하고 쫓아내고 치료받고 회복하고 영광드리는 아멘 할 때까지 파쇄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냥 수술하라고 그럽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아파요 그럴 적마다 예수 주도바우시였드셩 주도바우시였드셩 중국말로 하면 짧아요 예수의 피는 승리한다 예수의 피는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길잖아 한국말은 근데 이 자녀의 중간을 주도바우시였드셩 이렇게 말하면 주님의 피는 효력과 능력과 찬양이 있다 이거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이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완료진행형이라고 완료싱 중국말로는 완료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완료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이미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이미 우리는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나섰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은 바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줄로 믿어라 우리는 예수께로 난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난 믿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실상입니다 증거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도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표현되고 그 표현은 뭔가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말씀합시다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받은 것은 실상입니다 증거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가 병 걸렸는데 이렇게 금방 안 나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나무가 그 나무가 말이에요 아름드리 나무가 20년 30년 됐다고 합시다 20년 30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다 뽑았어요 뿌리를 뽑으면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나무 통에 붙어있는 나무가지는 여전히 푸르르고 잎사귀도 역시 푸르릅니다 이틀이 지나도 나무 가지와 나무 잎은 푸르릅니다 3일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어떤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푸르릅니다 또 비가 왔다 합시다 비가 오면 그 빗물로 말미암아 역시 더 푸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무인 것입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끈질긴 고절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은 것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표현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나섰을까? 이런 의심하는 것 뿌싱 네가 이 산을 들어 바다 위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을 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 거짓말 안 합니다 예수님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실상이고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참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일 즉에는 3년만 동안 보일 즉에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이 땅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기는 자를 만드시고 신부를 만드시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치유하려고 신부를 데리려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숫자를 채워서 천국의 복음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을 침로한다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없는 자는 천국 부싱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이 모든 우리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더럽고 악한 귀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으면 또 오해하기 수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귀신들은 마귀들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 도둑놈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은 순종과 믿고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합시다 무익한 종이 하는 일은 시이자 무익한 종이 하는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병 고치기를 원하는데 다 거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지 말고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내 남편 미워했던 것 내 아내 미워했던 것 내 자식 미워했던 것 내 부모 미워했던 것 나의 모든 친척들 나의 모든 동료들 나의 모든 형제들 동력자들 의견이 합하지 못함으로 미워했던 것 이 모든 미움을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만이 성령께서 거침없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 병 고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가 내가 어떠하심같이 너희도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말을 하지 말고 날마다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은 뭘 뭔가 하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것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플 적마다 아파도 지금도 역시 아파요 그렇지만 진리를 말하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진리를 말해요 이것이 바로 정말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하고 미움을 버리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나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여야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것이 병 고치기 전에 병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고쳐주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네가 나의 이름으로 아무 것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시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비밀이 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을 폭건하게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권위 있다는 것을 믿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있잖아요 심판을 이기신다고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이 바로 극률이에요 극률한 마음으로 극률은 심판을 이기신다고 야고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주님같이 사랑하고 주님같이 용서하고 주님같이 행하면서 주님이 어떠하신같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행할 적에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금요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적에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 그래도 이 모든 이 설교 속에는 또 자신의 간증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병고치는 이 설교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간증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간증을 중국에 있었던 일을 그냥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것이 딱 생각나는가 하면 네가 그 코로나에 걸렸잖아 코로나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했던 그것이 막 빛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거기로 갔어요 뭐 거기가 어디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지 우리 제일 처음에 갔던 데하고 누가 한 방에 있었나 제일 처음에 갔어요 그게 설권사님 우리 같이 갔던 거기 있잖아 우체국 어디면 있잖아 그냥 그게 그게 말이래요 거기 갔는데 나는 그냥 열을 나누고 숨기려고 그랬지요 난 병원에 나를 싣고 갈까봐 그래서 내가 해열제도 먹었는데 해열제도 하나도 말을 안 들어요 그 열이 점점 더 나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말도 할 수 없고 뭐 듣기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아저씨한테 그 전화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뭐 뭐 이렇게 그런 거 누르는 거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열이 나서 내가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보더니 빨리 당장 병원으로 이성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빛나라 빛나라 병원 빛나라 병원 있죠 어? 빛고을 빛고을 빛나라가 아니고 빛고을 빛고을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3일 있었는데 또 거기서 안 돼요 막 그거 뭐 치수가 올라간다고 막 그거 안 돼가지고 숨이 안 올라와 숨이 이거 산소 마스크를 꼈는데 열도 계속 나고 숨도 안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나를 또 뻘건 통에 들어가라 그래 뻘건 통에 뻘건 통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이자는 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뻘건 통에서 그 침대에서 또 뻘건 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밀고 막 달리더라고 그래 차에다 싣고 또 나를 막 어디에 메로 갔는데 그래서 어디에 또 입원했어요 거기 어딘가 하니까 나 전대병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전대병원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나를 거기서 안 되니까 또 뻘건 통에 들어가래 이렇게 붉은 통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 들어가는가 내 후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나 그 중환자는 이제 병군을 날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병 올릴까 봐 옮길까 봐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 빨간 통에 또 들어가라는 거예요 관짝 같은 통에 그건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침대로 이렇게 들어서 딱 이렇게 놓더라고요 그래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갔는데요 막 유리관 같은데요 유리관 나는 그때는 너무나도 혼미 상태고 너무나도 시달리고 날마다 이 피를 뽑고 날마다 밥도 못 먹는데 날마다 피를 뽑고 날마다 뭘 이렇게 주사를 놓고 하길래 내가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이렇게 탁 보니까 나 거기다가 변형 뭐 코로나 변형 이렇게 써놨어 내 속으로 아 내 이 병은 이 코로나에서 더 중하게 변형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뭐든가 중간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밥을 먹어야 산다 밥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밥은 오직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러나 어디로 가도 이제 내 짐을 챙기라 했을지 꼭 성경을 챙겼어요 성경을 챙기고 그 다음에 그거 했는데 꼭 성경을 머리맡에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짬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10편 91편을 성경은 무거워서 이래 못 보니까 무거워서 누워있고 그거 하다 나니까 10편 91편을 이렇게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편이 91편이라고 저를 가르치던 카나다 선생님이 중국에서 저에게 옛날부터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이렇게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91편을 다 이 종이에다 썼어요 종이 한 장 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종이를 날마다 10편 읽어요 밥 먹는 시간에는 그거 읽어요 점심시간에도 그거 읽어요 눈만 떠도 그거 읽어요 자기 전에도 그거 읽어요 잘 때 되면 또 이렇게 희미한 등을 켜놓고 그래도 그거 읽으려고 근데 이제 누구한테 말해도 누구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저 알아요 저거 알아요 그럴 지게 그래서 주님만 가고 이제는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한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계속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기는 가중에서 내 물건은 점점 점점 쫄아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버리고 신도 갈치게 가재같은 쓰레빠도 버렸고 옮길 적마다 그 또 이 작은 또 하나 새 거 샀어 근데 중간에 사서 이제 보내왔어요 그 뭐든가 신랑이 사서 보내왔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그것까지도 또 버렸어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서 또 또 또 유리관 같은 데로 그 무슨 뭐라 하던가 격리실인지 뭔지 그런 데로 또 옮겨갔어요 사면이 다 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만 있잖아 갔다가 감시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유리를 통해가지고 내만 감시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과 일투적을 감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자존심도 상했고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랬댔어요 그랬는데 거기 안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은 단추 달린 옷이 없어요 노끈 달린 옷이에요 노끈 이렇게 두 개 짬에 그 밑에는 마지막에는 바지도 내가 격리실에 들어갈 적에는 바지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 내가 왜 바지를 안 줍니까 하니까 바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 와요 난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내 신발요 신발도 당신은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화장실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너무 하나도 자유도 없고 아무래도 못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가 정말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놓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없어요 아 이제는 나는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만 생각했어요 주님의 얼굴만 생각하고 내가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때 그 금식 오일을 하면서 폭포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내가 중국에서 막 그 벽촌 시골농촌 다니면서 70여개 교회를 막 이래 세우면서 그때 그 기뻐했던 그 광경과 내가 그 지하실에서 방공굴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만 예수를 패반하라고 그 두드려 맞고 피가 줄줄 흘러는 머리에서 코피 나면서 피가 흘렀던 그 광경을 또 생각했고 크다만 쥐가 와서 나를 깨물어가지고 내가 놀라서 막 소설을 쳐서 막 떨고 있는 그 쥐가 막 배가 얼마나 늙고 얼마나 굶주린 쥐가 배를 철렁철렁철렁 흔들면서 어둠 속에 사라졌던 그것을 또 생각했고 그러면서 그리고 강단에서 내가 중국 목사님이 한 번 중국말 하면 내가 한국말로 울면서 막 통역했던 그것을 또 생각했고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서 왔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등록금을 못내가지고 금식하며 울면서 했던 그걸 또 생각했고 졸업할 때에 신학교 4년 졸업할 때에 목사님이 꽃다발 나를 안겼던 거 그래도 나는 그때 불법 체류사였어요 내 얼굴에는 항상 수심이 있었어요 또 대학원에 올라갔을 때에 졸업돼 또 그 목사님이 역시 사모님과 꽃다발을 갖다 나에게 주셨고 그러면서 정말 한국주민등록증 내가 보고 간첩이라 해가지고 청와대에 끌려가가지고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막 떨면서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첩입니다 나 하나님의 복음의 간첩입니다 이렇게 막 떨면서 울면서 고백했던 그때를 생각했고 그러면서 제가 또 안디옥교회에 내가 그걸 뭘 심는데 목사님이 당장 오라 오늘 당장 오라 내가 지금 뭐 심고 있어요 하니까 심는 것도 버리고 당장 오라 그럼 내리갈게요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여기로 왔던 걸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그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약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저는 이 말을 이제 딱 우리 신랑한테만 했어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저는 이제 또 우리 목사님과 1년의 계약을 마치고 이제 또 떠나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떠나가면서 내가 코로나 나사가 온 지가 벌써 두 달 반이 됐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그 이름이 큰지 이기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생명 안에서 이런 생명의 교류가 있기를 원합니다 10편 91편에 있는 14절의 말씀이 생겨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고 너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용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해하여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게 말씀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렁차게 내 마음에 막 울렁 퍼져가지고 내가 소설하셔서 깨났어요 깨났어요 낱날 91편 10편을 읽기 때문에 그 10편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 즉 그가 나를 건지시고 용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는 말이 유대에서는 우리는 서로 얼굴을 알면 알잖아요 얼굴을 알아서 안다고 안 합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결혼하는 첫날 밤을 지나야만이 신랑 신부가 그 첫날을 지나야만이 서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성령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이런 안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퇴원하고 나왔을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말했어요 마귀가 너를 제일 처음에 총공경해서 너를 죽이려 했댔다고 그런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주님은 끝까지 박은혜를 살렸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하고 목사님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아파도 나는 설교하고 싶어요 내가 울면서 또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살라고 노력해도 보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 저녁의 간증이 정말 여러분들도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합당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 다음부터 점점점점 낮아지는 거래요 점점점점 열이 재지고 그것이 있잖아요 그 뭐든가 9까지 올라가는데 이 숨쉬는 이것이 9번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8번까지 올라가 8번 5까지 올라가도 그거 했어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길맞아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내가 점점 낮아지니까 내가 그 다음에 힘이 생기는 거야 밥 먹는 의혹이 생겨서 밥도 먹고 그 간호사가 와서 밥을 넘나 먹었어요? 3번째 1 먹었어요? 절반 먹었어요? 이런 물어보고 또 다 기록하고 밥을 먹으니까 나 아가씨 나 저 주스 반잔만 줘 나 주스 원래 안 먹거든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주 예수여 주님의 보혈피가 주스가 돼가지고 나의 이 식욕을 만족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주스 하나도 안 먹고 싶었어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사한테도 이사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 한번 말했어요 이전은 이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떠나가게 되면 면회를 못합니다 물품은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말했대요 선생님 담당 이사거든요 선생님 내 아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박성자 이 환자를 통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카나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지하교회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내 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담당 이사가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막 신기하게 유리관에서 거기에서 그 담당 이사 낮에 하고 밤에 교환하는 이사가 그 여자가 낮에인데 그 여자는 그냥 연필을 들고 이렇게 하고 볼펜 들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 창문에서 이렇게 손을 고이고 나를 유심히 유심히 그냥 보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것도 모르고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성경 읽고 아멘 하고 그러면 간호사가 와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그 아니요 그러면서 바지 한나 주면 좋겠어요 나 바지를 안 입고 거저 있잖아 하불만 한나 두품 있으니까 막 이거 암만 사람이 안 들어와도 불편한 거예요 바지 한나 줄 수 없어요 여기는 바지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벌써 세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세 사람이 죽어 나갔대 그랬는데 참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내 보고 이제 곧 병실을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무슨 멜로디 병실을 하나 거기에다 그 다음에 나를 또 이렇게 옮겨 이번에는 빨간 통이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투명한 비닐 그런 데야 그래 안 채가지고 밀고 나를 거기에서 또 이틀 있게 하더라 이틀 있게 한 후에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날에 있잖아 이제 가는데 나에게 바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모욕을 하는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모욕까지 다 시켜주더라고 간호사가 머리까지 감겨주고 그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내가 호화스럽다 내가 죄송합니다 나는 뭐 쓰러지는 거야 내가 62키로인데 내가 나와서 재니까는 52키로 돼서 10키로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쓰러지지 못해가지고 그냥 비틀어지지 이렇게 그러는데 마지막에 거기 병실에 갔어 그런데 내리면 이제 퇴원한대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딱 데리고 들어왔어 어떤 남자 아들씨를 그 방에 내하고 그 남자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막 싫어 나는 싫어 죽겠어 그래서 내 간호사하고 옮겨달라고 병실에 없으면 못 옮긴대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내 앞에 보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랑이 전화가 와서 이제 내리 퇴원하는데 어떤가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은 어떤 남자가 왔어요 병실에 없어가지고 저 남자하고 내가 지금 네 사람 있는 칸에서 이제 커텐만 이렇게 달고 있어요 내가 정말 불편한데요 하니까 우리 신랑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미워하지 말고 짜증도 내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어려운 나날을 다 이기게 했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무한히 축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목사와 전도사는 다르구나 내가 또 그렇게 하면서 당신 고마워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막 축복했어요 처음에는 조용조용하다 크게 마지막에는 막 축복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들었어 그 다음에 그 축복기도 속에서 그 사람 코골며 잤어요 그럼 나는 막 멀리 일어나서 화장실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몰랐어요 그러면 쉬하는 소리도 다 듣잖아 내 쉬하는 소리에 그 아저씨는 또 깨 놨어 아이고 주 예수여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 물을 내리고 그 수도를 틀고 쉬를 했어 수도를 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가 또 쉬하려고 하잖아 그럼 나는 또 그 소리를 다 들어 그렇게 하면서 그럼 내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완전히 죽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짜증내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죽음의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졌는데도 나는 아직도 이렇게 완악하구나 하는 내 자신을 또 다시 나의 이 더러움과 추함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러나 짜증나는 것은 여기서 여전히 짜증났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밤을 지나서 이튿날에 총각 총각 목사님 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같이 퇴원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왔지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고쳐줬어 다 기적이라고 다 기적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올 적에 물건 다 뺏어버려 근데 내 물건은 있잖아 그대로 다 주고 막 올 적에 나오는 데 있잖아 그 사람들 간호사들 이사들 다 박수 쳐줬어요 나를 너무너무 승리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사들이 웃었어요 그러면서 꼭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꼭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깊이 간직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굳건하게 믿고 오늘도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